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교재값도 너무 비싸고 일상이 바깥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당시 종로구에서 지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 종로구에서 지원하는 EBS 영어 콘텐츠가 탑재된 앱의 이름은? 정답은 종로 스마트러닝 종로 스마트러닝 앱은 종로구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손잡고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국민의 영어 능력 향상 및 평등한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앱을 통해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로 스마트러닝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개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위한 자가평가가 가능한 수능실전 모의고사 제공과 각종 EBS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 맞춤형 스마트 교실 서비스를 지원하고 스마트 보카를 통해 영어 단어 암기 학습도 제공합니다 스마트 보카의 경우 초, 중, 고과정의 교과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영어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고 EBS 교재 및 다양한 출판사의 영어 단어를 탑재하여 앱 하나로 간편하게 여러 교재의 학습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잘 안 외워지는 단어는 내 폴더에 따로 추가하여 나만의 영어 단어 세트를 만들 수도 있지요 이렇게 유용한 기능이 가득한데 아직도 다운 안 받고 있었다고? 얼른 받으시오, 냉큼 받으시오 우리같이 종로 스마트러닝으로 영어 공부 한번 쉽게 해보자구